한국수력원자력은 해당 기술이 정상 절차에 따라 제공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일부 언론이 언급한 한국형 경수로 핵심 기술인 랩스 프로그램은 2015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시뮬리에터 공급 계약에 따라 제공한 것이며 제작사인 한국전력기술의 동의와 원자력통제기술원의 허가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018년 한국전력기술이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 랩스 프로그램을 전체를 아랍에미리트에 제공했으며 당시 원자력통제기술원은 랩스 프로그램을 비전략물자로 판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또 2015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운영사로 이직한 퇴직 직원이 한국형 경수로 설계도와 핵심 기술을 대거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가 부족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